대시해보지 그러세요? 응, 됐어. 아, 씨. 어? 저희 선배님이랑 사귀세요. 불사가 못했을라 살리는 셈 치고. 뭔 소리야? 이 자식이 진짜 알겠어. 씨! 어휴, 좋겠어, 우선생아. 혼자 복터 잤네. 고마워요, 에라인. 너 직장 왕따 알지? 딱 그거야. 에라인데 누 선생은 아주 그냥 환영이 할 맛이 나겠어. 달군찬받으면 어때요? 이제 에라인 타고 인정받을 일만 남았네. 사직서는 대신 써줄 수 있는데.